안녕하세요 신난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방 3개, 화장실 2개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총 1개동 21세대 6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오늘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곳이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모아타운 호구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 2024년 서울 공명관 고속도로 교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곡지구 마이스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고요 네 번째로는 강서구청 그리고 보건소가 마곡으로 이전 예정 중에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호재가 많죠 그리고 주변 인프라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롯데몰, 서울이대병원, 서울식몰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프라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5호선 대화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9호선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신방화역을 도보 9분 거리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분들 같은 경우 방화초등학교, 방원중학교, 한성고등학교까지 도보로 통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가셔서 현관부터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가시죠 자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들어오시면 우선 좌측에 신발장, 키킹장으로 크게 잘 나와있고요 당연히 띄움 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일괄소동 버튼 잘 나와있고요 중문까지 슬라이딩 도어로 깔끔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거실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거실 공간인데요 우선 폭 같은 경우 굉장히 넓게 나와있습니다 한 4m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는 영림걸로 이중차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앞에 한번 비춰봐주시면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현기랑 체감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쪽 TV자리 같은 경우는 벽에 타일을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큼지막한 타일을 사용을 했어요 진짜 크네요 타일이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70인치 이상 TV를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봐주시면 실크벽지가 아닌 시트지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슈퍼 같은 경우는 3인용 혹은 4인용까지는 좀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합니다 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큰 TV를 두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 주방 공간도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붙어있네요 네 바로 붙어있는 주방이고 굉장히 그래서 들어왔을 때 개방감이 있어 보여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 이제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수납장 넉넉하게 잘 나와있고요 그리고 인덕션 3구 그리고 메리평 후드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냉장고 자리에요 양문형 들어가나요? 네 양문형까지는 딱 하나 두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봐주시면은 작은 디테일인데 이쪽에 수납장 같은 공간들이 조금씩 나와있습니다 항상 복층 계단에는 있는 깨알 수납 네 이런게 은근히 되게 꿀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장식장 혹은 수납장을 두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북박이 하나 하는게 낫겠네요 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안방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안방 먼저 첫 번째 방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요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거실이랑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앞에 막힘이 없고 채광 또한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LED 조명 깔끔하게 잘 나와있네요 그리고 양창으로 자그마한 창이 하나 있기 때문에 환기 또한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11자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농을 놓으시고 여기 침대를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딱 맞습니다 네 여기에 화장대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옆방입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가 정사각형으로 넓진 않아요 한 8자 정도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으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붙어있어서 네 아니면은 안방이 크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 책상 두시고 컴퓨터 방으로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은 방에 있는 베란다 근데 베란다 공간이 꽤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는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까지 워시타올을 설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네요 창도 굉장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환기 또한 굉장히 잘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은 1층에 있는 메인 욕실 안내 도와드리고 복층 올라갈게요 깔끔하네요 깔끔해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고 깔끔합니다 일단 메인 욕실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여기 샤워호스를 설치하시고 물티김 방지하셔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타일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게 약간 베이직톤의 좀 밝은 느낌을 냈고요 그리고 화장실 환기창 또한 굉장히 잘 나와있습니다 네 수전 그리고 젠다이선만 그리고 거울용 수납장까지 굉장히 잘 나와있고요 좌변기까지 깔끔하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집의 메인 복층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가시죠 자 복층으로 올라왔고요 우선 복층이 왔을 때 가장 처음에 눈에 띄는 거는 층구가 굉장히 높죠 어 높네요? 키가 지금 182 정도 되시죠? 네 근데 층구가 굉장히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주방으로 복층에 보조주방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화장실까지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충분히 샤워라든지 용무를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을만한 사이즈로 굉장히 잘 나와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세 번째 방을 안내해드릴 건데요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안방만하게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창 또한 잘 나와있고요 앞에 막힘없고 안쪽으로 또 좀 들어와주시면은 반대편에 붓박이장이 들어가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여기는 붓박이장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침실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 네 여기 사이즈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녀분들 뭐 컴퓨터 책상 침대 그리고 붓박이장 이용해서 의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거실이죠? 네 복층 거실인데요 복층 거실 또한 사이즈가 굉장히 좀 넓게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요 복층에도 보일러 컨트롤러 다 이제 설치가 되어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 복층에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랑 같이 한번 나가보시죠 테라스를 나가면 복층으로 나와서 테라스 공간을 나왔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진짜 크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탁자 하나 두시고 커피를 한잔 드시기에도 좋고요 고기 같은 거 구워먹기에도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 봐주시면 막힘이 전혀 없어요 채광 또한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크네요 생각보다 네 여기는 강서구 방화동에서 굉장히 큰 3룸 복층으로 나온 타입이고요 굉장히 많은 타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우측 상단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요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